마련하려고 낯선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56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일심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대 한 남성이 상가 건물 주변을 배회합니다. 곧 승강기를 타고 한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55세 전 모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6만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그는 범행 6시간 전부터 청주 일대를 돌며 인적이 드문 상가를 물색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노래방 영업이 끝난 것처럼 불을 모두 끄고 나왔고 흉기와 옷을 cctv가 없는 곳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감췄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서 훔친 돈 중 50만원을 밀린 월세로 내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42시간 만에 체포된 전 씨의 집에서는 도검 6자루 등 불법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조장했습니다. 청주지 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형이 답이지 무기징역이면 생활 걱정 없이 저런 사람한테는 꿀 아니냐 돈 없고 빼기 없으니 진정한 판결이 나오는구나 왜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먹여 살리려고 하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